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250페이지 급탕설비 파트 보도록 합니다. 급탕은 하나에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파트에 해당이 되고 두 문제가 나오면 한 문제는 계산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번에 보시면 급탕설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 나오죠. 먼저 1번에 순간온수기의 연안으로는 일반적으로 가스나 전기가 사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스 순간온수기 의외로 많죠. 미용실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있죠. 그리고 2번에 저탕형 탕비기에는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자동온도조절기인 서모스텟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스팀 사일렌서는 무엇이고요.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죠. 그래서 여기 서모스텟과 자동온도조절기를 사용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중앙식 급탕 방식에서 간접가열식은 저탕존에 가열 코일을 설치해서 이 코일에다가 전기나 고온수를 공급해서 물을 가열하는 방식이 바로 간접가열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간접가열식이 대규모 건축물에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직접 가열식은 열효율 면에서 경제적이죠. 그런데 보일러 내면에 스케일이 생... 왜? 온수 보일러에서 물을 가이다 보니까 스케일이 보일러 내면에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열효율이 보통 기본적으로 나중에 떨어지겠죠. 열효율적인 전열효율이 저하를 가지고 보일러 수명 단축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에 단간식 급탕 배관에 비해서 순환식 급탕 배관의 설비비가 비쌀 수밖에 없죠. 순환식은 공급간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무선간, 리턴간, 순환간을 복구간을 한탄간을 설치하기 때문에 시설비가 비싸지는 겁니다. 그리고 2번 문제 보시면 급탕 설빈 저탕 탱크에서 온수 온도를 적절히 유지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2번의 서모스탯이죠. 그럼 1번의 버키트랩은 이거는 스팀 트랩이죠. 전기난방의 스팀 트랩이고, 그리고 3번의 볼조인트는 배관의 신축 위험세죠. 볼조인트. 그리고 4번의 스위블조인트도 신축 위험세였습니다. 특히 스위블조인트는 2개 이상 엘보를 이용해서 신축을 흡수할 수 있는 신축 위험세로서 방열기 추입에 관해 사용이 많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5번의 플로트 트랩도 스팀 트랩, 전기 트랩에 해당이 되었죠. 자, 그리고 3번 문제 보시면 급탕 설비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속하지 않는 것에 나왔죠. 자, 팽창 탱크는 물에 최적 팽창 흡수해지는 게 팽창 탱크죠. 필요할 것이고, 에어, 굴곡 부분이나 디그자 배관 등에서 공기가 정체될 부분은 공기를 제외해 주는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순환 펌퍼는 반탕간, 순환간, 한탕간을 되돌아온 물을 순환시켜주는 펌퍼가 순환 펌퍼죠. 그리고 저탕조는 온수를 저장한 탱크나 또는 가열장치 역할을 하는 경우죠. 저탕조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공 방지기는 급탕 설비 구성 요소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진공 방지기 버큼브레이크는 이 개념이 있죠. 뭐 이런 오수나 배수의 역류 방지 목적으로 설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4번에 보시면, 자, 구례 급탕 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먼저 1번에 개별시 급탕 방식은 긴 배관이 필요 없음으로써 배관에서 열 손실은 적겠죠. 그리고 2번에 보시면 중앙식 급탕 방식은 초기 설비비는 많이 소요되나, 기구에 동시 우리가 이용률을 고려하기 때문에 가열기의 총 용량은 작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3번에 기수 혼합식 전기를 연호하는 급탕 방식, 효율이 낮다 해서 OX, X, 효율이 높죠. 효율이 100%죠. 효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4번에 중소주택 등 소규모 급탕 설비를 작게 하기 위해서 하면 단관식을 채택하죠. 그래서 염두이겁니다. 개별식들은 기본적인 단관식이다 보시면 되고, 중앙식들은 복관식, 순환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5번에 신축염세는 슬리브형, 별로지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축곡과 루프형염세 있었죠. 그리고 스위블조인트, 그리고 볼조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번 문제를 보시면 5번, 5번 문제는 1시간에 1000kg의 온수를 65도로 유지하여서 공급하고자 할 때, 필요한 가열기 최소 용량, kW를 물었죠. 그리고 물의 비열은 우리가 4.2 주어졌고, 급수 온도가 5도씨가 됩니다. 그러면 가열기 효율은 100%라고 해놨죠. 그러면 kW로 구하는 문제는 식이 이거죠. 급탕량 곱하기, 급탕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 온도 차이를 해서, 1kW가 3600kg이니까 3600kg 곱하기 효율을 곱해서 나누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나누어 주자. 정리해 두시고, 그러면 급탕량에 대해서 지금 현재 놨죠. 그러면 급탕량이 1000kg랬겠죠. 1000kg 곱하기 비열 4.2, 온도 65-5가 60이 되겠네요. 그래서 3600kg 곱하기 효율은 100%로니까 1이죠. 곱하나 만화의 개념이 되겠죠. 안 곱해도 되죠. 효율은 1이기 때문에, 100%가 1이 아닙니까? 그래서 정리해 두시면 되죠. 그러면 70kW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시면, 급탕배광 계통에서 총 손실량이 35kW per hour이고, 급탕 온도가 80도씨, 그리고 반탕 온도가 70도씨일 때, 순환수량은 리트폼이 물은요. 비열 4.2. 순환수량은 기본 리트폼아워가 기본 단위예요. 그러면 총 손실연량이 킬로와트로 주어졌죠. 킬로와트로 주어지면 곱하기 3600을 해주셔야 됩니다. 1킬로와트가 3600킬로줄이니까, 그러면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로 우리가 나누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총 손실량이 35kW, 35에다가 곱하기 3600에다가, 비열이 4.2에다가 온도 차이로 80-70 하시면 되겠죠. 급탕 온도 80이고, 반동은 10밖에 안되네요.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눌 때 주의할 점이고요. 6나온 것은 리트폼아워예요. 단위가. 그러면 3000 리트폼아워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당 물었잖아요. 그러면 나누기 얼마? 60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거는 시간 단위니까, 1시간은 60분이니까, 나누기 60을 해주면 50 리트폼인이 되겠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당 리트로 물을 땐 답이 1번이 잘 안되지만, 리트로 답을 물으면 거의 답은 1번에 있어요. 여기서 묻든 간에, 공기량구하는 데서 묻든 간에, 다 똑같습니다. 자, 7번에 보시면 순간온수기를 이용해서 5도씨 물 50 리트를 가열하고 해서 70도씨로 공급하고자 할 때 순간온수기의 시간당 소유 동력을 구하라. 몇 킬로와트입니까? 물었죠? 비열은 4.2, 효율은 90%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동일하다. 급탕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 하셔가지고 자, 여기서 3600 곱하기 효율 나누어 주시면 되죠. 그러면 급탕량이 현재 자, 50 리트죠? 50 곱하기 4.2 자, 온도 차이가 70 마이너스 5가 되겠네요. 그리고 3600 곱하기 효율 90, 0.9를 곱해서 나누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약 정확히 안 떠지죠. 그래서 약 4.2 정도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8번 문제 보시면 자, 가스 보일러로 20도씨 물 3000kg을 90도씨로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체류 가스량을 구하는 거죠. 가스량 그러면 가스량 구하는 것은 이렇게 구하면 되죠. 가스량은 자, 급탕량 곱하기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 하셔가지고 자, 이 가스의 발열량이죠. 가스의 발열량에다가 그래서 발열량 곱하기 효율 곱해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킬로왓토로 구하는 문제는 밑에 분모에 3600이 오는 거고 가스는 가스 발량이 추워져요. 가스는 가스에 따라 다 틀리니까 전기는 이미 딱 정해져 있잖아요. 1킬로왓토로 열량으로 그런데 얘는 이걸 얘기하죠. 그럼 만약에 이게 킬로칼로리가 주어지면 킬로줄로 한산해야 돼. 킬로칼로리가 주어지면 곱하기 4.2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문 킬로줄로 주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24에서 그러면 급탕량이 현재 3000이죠. 3000 자, 곱하기 비열 4.2에다가 온도가 현재 20도를 갖다가 90도였죠. 90-20이니까 70 되네요. 자, 그리고 이제 가스의 발량이 주어져 있죠. 4만 킬로줄이라고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킬로줄로 주어졌으니까 곱할 필요 없죠. 그러면 킬로칼로리만 주어졌죠. 4만에다가 곱하기 효율이 현재 90%죠. 그러면 0.9를 곱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24.50 경영하죠. 이것이 바로 저때 출제됐던 겁니다. 24일 때 바로 나왔던 문제가 되겠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9번 문제 보시면 9번에 시간당 1000리트의 물을 10도에서 87도로 가열할 경우 최소 가스 용량 그럼 가스 용량은 똑같죠. 시간 자, 그러면 그러면 그래서 이제 9번 문제에서 바로 풀겠습니다. 그러면 시간당 1000리트니까 1000에다가 비열 4.2에다가 온도 차이 높은 데에서 낮은 온도 빼주면 되죠. 그래서 87 마이너스 7 그리고 가스의 발열량을 보시면 키로칼로리로 주어졌죠. 11000이라고 그러면 11000에다가 우리가 4.2를 곱해 여기 키로줄 다니니까 물의 비열이 그래서 이것도 키로줄 여기 여기에서 이걸 주의해야 되죠. 이 부분을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이 나옵니다. 10 그 다음에 10번 500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급수 온도가 5도씩 급탕 온도가 65도일 때 급탕 가열 장치의 용량을 과락해 점점 그런데 1인 1일 급탕은 100리터 데이 그리고 물의 비열은 4.2 그런데 1일 사용량에 대한 가열 능력 비율이 1분의 7 7분의 1 해놨죠. 그리고 급탕 가열 장치의 효율은 100% 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본래 가열 능력은 1일 급탕 양에다가 식은 가열 능력은 1일 급탕 양에다가 1일 급탕 2는당 우리가 곱해줘야 되죠.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급탕 양에다가 비열 곱하기 온도 차이 해가지고 가열 능력 비율이 주어지면 능력 비율은 분자 분모에는 이제 우리가 효율만 와주면 되죠. 다른 요소는 그렇게 돼 가열 능력 비율에다가 온도 그래서 가열 능력 비율을 분자에다 곱해주면 되요. 그래서 나누기 3600 해 주면 되죠. 3600 곱하기 효율 해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킬로와트로 구하는 문제는 명심하십시오. 분모에 얘만 아야 나머지는 다 분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1일 급탕 양을 별도로 산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인만 주어졌으니까 500이니까 1인당 100m 500 곱하기 100 하고 그리고 비율은 4점 이죠. 그리고 온도 차이는 현재 얼마가 됩니까? 5대 60이 되겠네요. 65 마이너스 5니까 곱하기 가열 능력 비율 7분 이죠. 1분 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3600 에다가 효율이 이제 몇%가 됩니까? 100% 1이죠. 곱하나 만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500L 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계산해서 유도했기 때문에 이 뒤에 수치를 7분 일하게 되면 이 인원수만큼 답이 됩니다. 사실 가르쳐 드리면 안 되는데 만약에 가열 능력 비율하고 주어졌고 이래 하면 인원수가 답입니다. 자 그리고 11번 문제 보시면 자 급탕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분에 간접 가열식이 직접 가열식 보다 열효율이 좋다고 해서 OXX 입니다. 열효율은 직접이죠. 간접은 열효율은 다 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맞죠? 이번에 팽창간 도중에는 밸브를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주어지면 예외해요. 밀폐식 팽창댕크에는 팽창간에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밀폐식 팽창간 그래서 모두나 반드시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주의합시다. 그래서 밀폐식 팽창댕크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 주기적 봉익 완력 측정에서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 번에 일반적으로 급탄간의 간경은 한탄간 간경보다 당연히 커야 되겠죠. 공급하는 양이 많잖아요. 왜? 사용한 만큼 안 되더러 오죠. 그리고 자동 온도 서머스텟 에서 저탕댕크에서 온도는 적절히 유지하는 데 사용하는 게 자동 온도 조절기였죠. 그리고 5번에 급탕배관은 복관식 이간식 수준 6대 빨리 바로 온수가 나오기 하는 것이죠. 봐주시면 됐고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보시면 급탕설비 하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유양을 균등히 분배하기 해서 역한수 방식 리버스 리턴 방식을 채택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배관 길이는 길어진다. 그리고 설비비는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배관에 공기 머물 의료 했을 때는 굴곡 배관 이나 디그 자 배관 이랬죠. 그래서 공기 빼기 밸브를 우리가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배관 도중에 밸브를 설치해서 안 되죠. 팽창 도중에는 그런데 조건이 주어지면 가능하다. 밀폐시 팽창 탱크의 경우는 팽창간에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4번에 일반적인 급탄간의 간경 한탄간 간경보다 크게 하는 게 기본이죠. 공급할 공급할 때 양이 많죠. 그리고 사용한 만큼은 우리가 한탄간 반탄간 순환간을 통해 되돌아오지 않고 배수관 타고 내려가죠. 그 다음에 5번에 수온 변화의 배관의 신축을 갖다가 흡수하기 위해서는 신축 이염세를 설치하는 거죠. 자 팽창 탱크라는 것은 물의 용적 최적 팽창과 같은 이상 압력을 흡수해 주는 것이 팽창 탱크에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수온 변화 온도 변화에 따른 배관의 신축을 흡수해 주는 것은 신축 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 두십시오. 그리고 13번 문제 보시면 급탕설비에 가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개별식 급탕 방식은 소규모 건물에 유리하고 중앙식 급탕 방식 간접 방식은 대규모 건물에 유리하죠. 2번에 개별식 급탕 방식은 긴 배관이 필요없으므로 총 열손실은 무리가 작습니다. 그리고 3번에 중앙식 급탕 방식은 설비비가 많이 소요되나 기구의 동시 이용률을 고려해서 가열장치의 총 용량은 작게 할 수 있죠. 그리고 4번에 급탕 배관 방식은 단간식과 순환식으로 구분되며 단간식은 설비비가 적게 소요되는 중소규모에 우리가 적합하겠죠. 그 다음에 5번에 온수보류에서 전당조 15m 이상 떨어진 급탕 전해수를 설치할 경우는 단간식보다는 복관식 순환식으로 설계했죠. 단간식은 배관 기계 15m 보다 짧을 때 이하일 때 단간식을 최대하게 쓰는 거고 길게 되면 복관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4번 문제 보시면 급탕 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2개 이상의 엘보를 사용해서 신축을 흡수해 주는 것이 스위블 조인터죠. 그래서 이거는 엘보 부분에서 신축을 흡수하다 보니까 고압 배관에 쓸 수는 없습니다. 즉 배관에 써요. 대표적으로 방열기 추위 배관에 신축 염세로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배관에 신축을 구해서 배관이나 배관이 벽이나 바다를 간통할 때는 뭐다? 슬리버가 나와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3번에 디그자 배관신은 배관도 공기정책화해서 여기는 공기 빼기 밸버죠. 에어참버 개념이 아니니 공기 빼기 밸버를 설치해 주는 거죠. 공기 빼기 밸버 그래서 에어벤츄 밸버 설치해 주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죠. 공기실 개념은 이거는 워테마 습격작용 방지죠. 이거는 습격작용 방지 개념상 공기실을 설치하는 거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4번에 동일 재질의 간을 사용했을 경우 급탕배관은 급수관 에 자 급수관 배관보다 간의 부식이 발생이 쉽죠. 자 쉽게 얘기하면 물의 온도가 높을 속 배관 부식은 빠른 거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자 배관방법에는 복관식은 단관식에서 뜨거운 물이 빨리 나오는 것이 복관식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14번 3번이 옳지 않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번 급탕설비에 가는 설명으로 옳은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에 자 급탕배관시 상향 공급 방식에는 급탕수평 중간은 자 압올림구배 선상향구배 그리고 복기간은 압내림구배로 한다나죠. 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것은 자 이겁니다. 뜨거운 물은 자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가죠. 밀도가 낮기 때문에 위로 잘 올라가고 그리고 선상향해주고 보담에 리턴간 복기간 선하향에서 앞으로 내려가도록 세우고 그래서 1번은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스팀살런스는 가스 순간온수의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가 바로 스팀 그렇죠. 그래서 이 스팀살런스는 기숙 혼합식에 쓰는 거죠. 그래서 2번 개념은 틀렸습니다. 이거는 기숙 혼합식 혼합식 탕비기에서 쓰는 거죠. 탕비기에서 소음을 줄여주는 장치가 스팀살런스 개념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팽창간 탕비기에서 밸브를 설치해야 된다. 반드시 나아죠. 그래서 팽창간 원칙은 밸브를 설치했으면 안 돼. 단독 배관 해주고 그런데 어떤 조건이 주어지면 설치할 수 있다. 바로 밀폐식 팽창 탱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설해 했죠. 팽창간 단독 배관 하고 밸브를 설치하지 않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밀폐식 팽창 탱크의 경우는 주기적으로 탱크의 봉입 압력을 점검하기 해서 팽창간 차단 밸브를 설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해서 봐주시면 되겠고 4번에 중앙식 급탕 방식 간접 가열식 직접 가열식 열효율 이 좋다고 해서 OXX 직접 가열식 열효율 이 좋고 간접 가열식 열효율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냉수로 보일러 본체 불구행 신축 생겨지는 것은 직접 가열식 이죠. 그래서 4번 지문도 옳지 않은 지문 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에 팽창간 간격 동결 고려 20mm 이상 함 바람직 가닥 해서 OXX 입니다. 보통 팽창 가나의 간격은 보통 전열면적이나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우리가 산정하게 되는데 최소 간격은 25mm 이상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급탕 수직 주간을 그대로 연장해서 하다보니까 최소 간격은 25mm 이상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지문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1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번 간간을 급탕간으로 시행할 때 신축 이엄 30mm 이죠. 동간이 20m 마다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신축 이엄 세선 시이블 조인트를 정확히 알아두시고 그리고 구압 쪽에 쓸 수 있는 건 두 가지 라고 했죠. 구압 에 쓸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추 곡관 루프형 이엄 신추 곡관 개념 하고 그 다음에 볼 조인트 이 두 가지 를 구압 쪽에 쓸 수 있는 거고 특히 구압 쪽에 써야 이게 옥에 쪽에 쓴다 보면 옥에 쪽에 쓴 다 보면 옥내 쪽에 많이 쓴 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번 문제 보시면 배관의 신축 이엄세 중 두 개 이상의 엘보를 사용해서 나사 부분의 해전에 의해서 신축 없다는 것이 바로 스위블 이엄세 스위블 조인트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압 쪽에 쓰고 특히 박렬기 주위 배관의 신축 이엄세로 스위블 이엄세 스위블 조인트가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18번 문제 보시면 배관의 신축 이엄에 속하지 않는 거 있죠. 고루 세워낼 수도 있고 신축 이엄세를 그리고 슬리브 이엄 이엄 베를루 스위블 조인트 있었죠. 그런데 볼조인트 4번에 프렌지염 은 없습니다. 프렌지염 은 나중에 배관을 연기기 하고 연결 하거나 이런 거죠. 교환 해체가 자주 발생 벨블 이런 것 되는 것이 프렌지염 이었죠. 그래서 18번 4번은 신축 이엄세 아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9번 문제 보시면 급탕 배관에서 팽창간 연결 방법을 다루고 있죠. 연결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 그러면 팽창간을 우리가 안정간 또는 도피간 이라고 죠. 그러면 물의 팽창간 같은 이상 압력을 흡수해서 도출시키는 간이죠. 도피시키는 간이에요. 그래서 팽창간 안정간 도피간 이라고도 칭합니다. 그럼 이것은 급탕 수직 주간을 그대로 연장해서 팽창 탱크에 자유 개방해 중력 탱크에 자유 개방해 주면 되죠. 그래서 이것은 19번은 1번 개념이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번 문제 보시면 자 급탕 설비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1번에 간접 가열식은 직접 가열식을 수출을 더 자주 해야 된다. 그래서 OXX 누가 보일러에서 스케일이 생긴다. 직접 가열식이 온수 보일러에서 스케일이 생기죠. 스케일이 생기는 것이 스케일을 자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간접 가열식은 보일러에서 스케일이 거의 없지 않고요. 2번 유량을 균등하게 분배하도 역한수 방식 바로 리버스 니튼 방식을 쓰게 된다. 그런데 얘는 배관 길이가 길어지면서 설비비는 증가가 가져온다. 했죠. 그다음에 4번 동일한 배관제를 사용할 경우 급탄가는 급성 보다 부식 발생하기가 쉽죠. 쉽게 수명이 짧다. 그죠. 그리고 4번에 개별식은 중앙식에 비해서 배관의 열 손실이 우리가 배관의 열 손실적인 측면을 다룬 거죠. 그래서 개별식 개념 중앙식 개념은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개별식은 단간식 그리고 중앙식은 복간식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4번에 개별식이 열 손실이 적죠. 중앙식 개념이 배관으로 공급하자. 중앙식 개념은 한곳에서 급탕장치 설치해서 물을 배관에서 공급하다 보니까 중앙식이 열 손실이 크죠. 그다음에 21번 문제 보시면 중앙식 급탕 방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기억에 즉적 가열식은 간적 가열식에 비해서 고층 건물에서는 고압에 견디는 보일러가 필요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직접 가열식은 팽창 탱크의 수압이 보일러에 가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층 건물이 되면 고압에 견디어야 되는 거죠. 고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옳겠죠. 그리고 니은 직접 가열식은 간접 가열식보다 일반 열효율은 높겠죠. 열효율적인 측면은 직접 가열식이 좋으나 간접이 열효율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미는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그 직접 가열식은 간접 가열식보다 대규모 건물에 직급 하다. 대규모 건물은 간접 가열식을 쓰는 거죠. 디그 은 엑 입니다. 그리고 리얼은 직접 가열식은 간접 가열식과 수출 이를 적게 한다. 직접 가열식이 수출 이를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간접 가열식이 수출 이를 적게 해도 되는 겁니다. 리얼도 엑 그러면 이거는 오 엑 을 잘 해놨죠. 그리고 주의 하실 것은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건 보고 답을 해야 돼요. 무조건 X 엑 디그 리얼 3분 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옳은 걸 모두 고르는 겁니다. 기응 니은 옳은 형태 된다는 점 기억을 해두도록 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까지 해서 급탕 설비 부분을 우리가 봤습니다. 다음 에는 배수 및 통기 설비 파트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